성인들, 깨달은 중생들, 보살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. 중생성은 항상 있으니까요. 사고 났을 때 튀자 하는 거 있어요. 장나 먹었는데 성인분들도 그런 사고 딱 났으면 뭔가 하나가 지나갈 거예요. 튈까? 누가 봤을까? CCTV 있나? 에고가 본능적으로 날 지키려고 하거든요.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중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임에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값이에요. 나 위주로 생각해보기. 한번 계산 때려보기. 나 위주로 계산 때린 거 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? 공부를 해도 먼저 튈 생각부터 하다니? 그러지 마세요. 고수들은 안 그래요. 고수들은 그런 줄 알아요. 에고 네 생각이 그렇지. 네 의견은 내가 존중하는데 튀면 쓰겠냐? 저 사람은 어떡하라고. 아버지 뜻대로 처리하자 해가지고 자기 에고랑 대화를 방금처럼 나누면서 풀어내시면 도인, 보살입니다. 에고야 너 의견은 알겠는데 너는 기본값이 탐진치라 그런 의견밖에 못 내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 위에서 내는 의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나만 생각하면 되겠니? 남도 똑같은 난데 남의 에고도 똑같은 소리를 그 사람 마음에서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공생하려면 같이 살려면 에고 말대로만 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니?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니? 하면서 이렇게 경영하는 거 이게 카르마 경영, 마음 경영이 전 에고한테 자꾸 넌 자꾸 왜 그러니? 이러면 안 돼요. 그쵸? 따뜻하게 깨어나야 돼요. 에고 너 의견도 존중하는 이게 좀 습관이 되셔야 돼요. 그래야 남의 의견도 남이요 터무니없는 의견 제시하는 남들 많잖아요. 회사에서도 그때 막 한숨 쉬면 너는 아직도 너가 왜 안 되는지 알아?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. 에고한테도 지친다. 이러시면 안 돼요. 에고한테 본인 에고한테 지치고 살 수가 없어요. 따뜻한 눈으로 내 에고를 내가 따뜻하게 안 봐주면 남들은 더 지친 눈으로 봅니다. 그런 생각도 가능하네. 이래야 남들한테도 잘해요. 나한테도 잘해요. 남들한테도 습관을 돌아보셔야 돼요. 나를 존중해 주다 보면요. 남도 존중하게 됩니다. 얼마나 이게 카르마 경영에 좋은 방법이에요. 남들이 없더라도 일단 내 에고를 다룰 때 더 육바라밀에 맞게 내 에고를 다루다 보면 남들 다루는 섬씨도 는다.